워싱턴의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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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신기해요 역사와 기쁜 곳에서 연출하게 되다니 설레네요 워싱턴의 아이돌 오늘은 현재 아니고 킹재입니다 콘트라트는 현재인데 오늘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울렁증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리더님이 자리를 비우쳤어요 어디 갔어요? 삼각김밥을 드시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지울피리 리허설 끝났고요 8시에 봄 공연 시작되니까 많이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합주 끝! 재환아 안녕 와줘서 고마워 와보니까 소감이 어때?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나 평소 잘하는 거 해봐 저요? 평소에 내 끼 많이 부리잖아 아 카메라 처음이야 부러워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정교수님 교수님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한상 가득 좋아 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야겠다 어른의 맛 한 잔 어른의 맛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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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써? 어때? 감사합니다 섞어주세요 밑에서 다 몰빵되겠습니다 네 짜샤 찍을게요 한번 짜샤 좋아요 하나 둘 셋 지울피리 화이팅! 좋네 음 맛있다 뜨끈하게 맛있어 제비다방과 함께하는 지울피리 랜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까지 펜타임 끝까지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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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분도 안 뵙겠습니다 귀엽게 잘 가르쳐주세요 많이 받으시구요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가르쳐요 모두에서 도착하시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많이 받으시고요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맛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스윗볼 거부짱 어떤 곡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쌤 자작곡 좋던데요 아 진짜? 아주 좋아 신나는 거 좋았어요 너는 이제 곧 집에 가야 되는데 새날의 어린이잖아 맞아요 아직 애기죠 그렇지 너는 이제 입시준비도 하러 가야지 오늘 그럼 연주가 어땠는지 감사평 한 번 해주고 앞으로 너가 음악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공연을 보면서 즐기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떨지 않고 즐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쌤이 좀 잔잔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잔잔하지 않고 신나고 엄청 재밌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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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꼭 담도록 하지 지효피리 화이팅! 보통은 지효피리 화이팅!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